네, 저희 오늘 쉬는 날인데 방금 막 머리 감고 왔어요 이제 오늘 크리스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가지고 뭐라고 놀 거냐? 저 원래 지금 이 시간에 안 일어나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더 자고 싶어 쉬는 날인데 왜 이따 자야 뭐 자야 되는 거 아닌가? 쉬는 날이니까 괜찮아요? 아무튼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머리를 올리고 갔고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로션을 안 발라요 장난이고요 매일 아침 이렇게 바릅니다 재밌다 야 뭐야 너 추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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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기해 귀여워 준비해요 응 야, 루찬아 지금 몇 시야? 근데 우리 30분 출발 아니냐? 50분 출발 아니야? 50분? 어 그러네 뭐야 아침 잠끼리보다 30분인 줄 알았어 자, 일어납시다 안 되겠어 내가 깨워줘야겠어 주름아 있나? 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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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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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래요 네, 그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모두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놀러 가려고 오늘 가방 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보통 쉬는 날에 뭐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는 놀이공원을 갈까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랑 크리스랑 놀이공원을 가고 싶어가지고 둘이 갈까 했는데 약간 좀 상황상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PC방을 갈까? 뭐 평소에 PC방을 자주 가니까 자주는 못 가 자주는 아니고 솔직히 아 뭐 우리 갔던 적이 있잖아요 어 둘이 어 심지어 우리 둘이 갔었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던 데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PC방이 나왔습니다 네 네 PC방 갔다가 오늘 약간 마녀카페도 가보고 약간 좋죠 좋죠 약간 브레이크 타임으로 진짜로 쉬는 느낌? 어? 여기 거기다 여기 그거 찍었던데 아 우리 틱톡 찍었던데 좋네요 맛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왓츠인마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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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환영 가방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봐 첫 번째 오 안경이 있네요 네 도수 없는 안경인가요? 지금 도수 없잖아요 지금 알이 없어요 알이 없는 안경 알이 없는 안경 알이 없는 안경 네 지금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어 이건 뭐예요? 그거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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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취일 뻔했어요 취일 뻔했어요 방금 갈 뻔했어요 와 진발백하다 갈 뻔했어요 오 여기다 야 여기 가자 아 러시아 PC방 오랜만에 가볼까 최신 사용 프리미엄 PC방 마지막 지금 이 시간대에 사람 없어가지고 오 아무도 없다 되게 밝은 것 같은데 나 비밀번호를 찾고 있는 크리스 씨 아 근데 비밀번호 내가 뭐였지? 아이디 아 뭐야 우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껴나 보다 아 그런가 보다 너무 오래 돈 내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래 켜놨냐고 전화번호 010 다 읽은 거니? 다 읽은 거니? 삐처리 해주세요 오케이 게임 스타트 오케이 저는 게임하기 전에 일단은 먹거리를 빠르게 시키면 먹을 거 뭐 있는지만 볼까? 먹을 거 뭐 있는지만 볼까? 제가 생각해놓은 게 게임에서 진 사람이 사주는 거긴 한데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 상황이에요 아 그럼 게임에서 진 사람이 맥도날드 사주게? 아 오케이 맥도날드 사주게 그걸로 합시다 그래 지금 시키고 뭐 간단한 거 시키고 어 간단한 거? 오케이 오 오 신라면 계란 떡 이슬가루 내려야 하지 않으신 거고 아 난 진 라면 플러스 계란 너무 좋아 일단 다 먹고 와 미쳤다 와 핫도그 아 근데 나 진짜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나 솔직히 라면도 라면 그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지? 짜파이크 진짜 만난 말이야 짜파이크 진짜 만난 말이야 짜파이크를 지내면 같이 못 먹어 뭐 있을까? 응 미친 척하고 한번 먹어볼까? 오랜만에 너구리 먹어 너구리 근데 나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계란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그럼 미친 척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가능한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살 닭강정? 아 닭강정 오 딱!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때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더라고 먹을 수 있어 난 난 가능해 어케 eigen 나 먹을 수 있어 나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어 나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verr 원ernen 한번 먹을까? 침대볼? 침대볼 먹기 퀄 하하니 침대볼 까라ently chore 들어 알려야지 정답 제ĩuman 머리를oded Do it 제작진 오우! 진짜 진짜 여러분 제가 질 게임이 들어와가지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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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거 리니언한테서 타주네 와 너무 맛있겠다 형 뭐하냐? 여러분 떴겠습니다 제가 이다 studio whats whoa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지 뭐 어떻게 읽었어 어디야 뭐 이렇게 기다려봐요. 버튼 안 들려요? 이게 형도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거요? 같이 피해야 돼, 이게. 가만히 있어, 앉아, 절대 안 돼. 하지 마. 나 왜 이기 힘들어? 왜 이기 힘들어? 아, 참 있었네. 바로 이겨버리쥬, 바로 이겨버리쥬. 바로 이겼지. 이거 그러니까 솔직히 좀 헷갈려. 습관, 설치.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직 3대1밖에 안 쳐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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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거라 밥 먹은 거 같아 아 이거 렉걸려 나이스 노래 잘 들리지 자꾸 렉 촬영할 거야? 아 쾌석이야 이렇게 여유롭게 이기면 되었잖아 렉걸렸어 아 뭐야 방금 렉걸렸어 방금 렉걸렸어 야 솔직히 인정해 왜 놀래기야 완승 이게 중요한 거지 한 번 빼고 내가 다 이겼어 너 완승 나왔잖아 완승 너 완승이 중요해 모르지? 응 일단 합시다 하고 오오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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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림이 붙어있는데? 그러고? 음 큰일 났다 정답 내 스키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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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네 설렁탕? 설렁탕이랑 만두 시킬래요? 이거 할까? 네 갑자기 바뀐 설렁탕 원래 맥도날드 맥도날드 먹으려고 했는데 정렉이가 설렁탕 먹고 싶다고 해서 설렁탕 냄새가 딱 설렁탕 냄새 딱 기다려주세요 네 무슨 일까요? 아 저 설렁탕 두 개랑 만두 하나 만두 어떤 사이를 찍면서요? 사우랑 백자 있어요? 성자가 있고 백자가 있어요 아 중은 없나요? 맛있어요? 딱 중자가 딱 되겠는데 자르고 있어야겠다 아냐 제가 식량이 설렁살먹을 땐 저 김치 안 먹어요, 깍두기만 먹어요. 이거 좀 잘 먹기는 것 같아요. 먹기만 하고, 자고, 게임하고.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은영도 구제시기를... 가볼까요? 가볼까요? 솔직히 사실 저희는 쉬는 날에 맛집 탐방을 합니다. 먹기만 해요. 오, 강아지. 재밌었죠, 오늘? 네, 재밌었습니다. 재미없어 보여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좀 재밌는 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길었어요? 짧은 하루였던. 짧고 굵은 하루였던. 짧고 굵은 하루였던. 네, 그럼 만약에 다음에 저랑, 만약에 또 논다면 뭐하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수면 방송 한 번 할까요? 뭐, 어디에 뭐 가고 싶은데 있어요? 바다 따라도 갈까요? 아, 그럴까? 좋다. 오늘 D... D 아마... D 15? 15일쯤 남았거든요. 아... 일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ientekee'ts 네가 아니 어... 제 示 rí